안녕, 난 올리야.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마. 아기 상어 올리. 어서 와라, 핑크퐁. 여긴 우리가 운영하는 키즈 카페야. 동물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와서 놀아도 되지. 우와, 그렇구나. 우리도 어서 가서 놀자. 핑크퐁, 친구들. 우리랑 숨바꼭질하지 않을래? 우리 가족을 찾아내면 내가 맛있는 솜사탕을 선물로 줄게. 솜사탕? 너무 좋지. 우리 얼른 상어 가족을 찾으러 가보자. 우와, 알록달록한 무지개 미끄럼틀이다.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친구들, 저기 핑크색 꼬리가 보여요. 누구지? 혹시 엄마 상어? 안녕, 친구들. 나는 꿀꿀 돼지야. 나는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기도 잘해. 아야! 이런,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는 건 위험해요. 어? 여기 상어 꼬리 두 개가 보이는데. 엄마 상어 꼬리는 어떤 거지? 그래, 맞아요, 친구들. 주황색은 할머니 상어 꼬리고, 이 핑크색 꼬리가 엄마 상어일 거야. 엄마 상어 맞나요? 우와! 맞아요, 친구들. 날 금방 찾았구나. 그나저나 이 미끄럼틀 정말 재밌다. 그래? 우와! 이번엔 볼풀장이네. 위에 구름 사다리도 있어. 아빠 상어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음, 이 꼬리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누구더라? 아흥! 누구긴! 세상에서 제일 힘센 호랑님이시지! 당장 저리 비키지 못해! 네가 비켜! 네가 비켜! 아니, 네가 비켜! 내려가라고! 싫어, 싫어! 으아흑! 야, 좀 나볼래! 얘들아, 너희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고 했을 텐데. 으아흑! 으아흑! 아빠 상어다! 아빠 상어다!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놀아야 해요. 알겠죠? 엄마 상어 뚜루루 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 뚜루 찾았다! 뚜루루 뚜루 찾았다! 야호! 하하하하 우와, 하늘을 나는 것 같아. 정말 재밌다. 친구들, 우리 이렇게 트램펄린 위를 뛰면서 아기 상어를 찾아보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핑크퐁, 친구들! 우리 조금 더 높게 뛰어보자. 호잇! 우와, 정말 높이 왔다. 아기 상어는 어디에 있지? 찾았다, 아기 상어! 우와, 날 찾았네. 핑크퐁, 친구들! 정말 대단해!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찾았다! 뚜루루 뚜루 찾았다! 야호!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상어 가족 찾기 모두 완료!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 자, 핑크퐁! 이건 내가 주기로 했었던 솜사탕! 아, 그리고 우리 가족 것도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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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올리야! 정말 맛있겠다! 우리 그럼 이거 먹고 그네 타러 갈까? 좋아! 우와! 우와!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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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